이 녀석은 저의 탑승에서 지금 뭐하고 있죠? 시간이 별길래 그 자리는... 왜요? 예약 시간이 4시이기 때문에 헤어 에센스 발랐어? 응 나도 발랐어 어제는 안 발랐어 머리를 이렇게 말리면 앞머리 드라이를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말렸더니 앞머리가 다 갈라져 난 포기하고 살아서 괜찮아 이 히메랑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요즘 머리 기르고 있어 이거 안자루 기르고 있어 난 의도치 않은 히메 그냥 단발이잖아 아니에요 뭔 히메야 그냥 단발이지 아니요 나 허쉬컷이야 더 허쉬스러운 느낌을 내고 싶었는데 그냥 토마토 토마토컷 때문에 그냥 토마토컷이야 그 옛날에 게이머브랜드 나오는 토마토컷 그래 그 토마토컷 상고머리라고 하지 상고머리라고 하지 왜 상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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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를 좀 더 가볍게 치면 허쉬 느낌이 더 많이 날라나? 더 치면은 안되지 않을까? 숯을 줄인다는 거지 숯 동영상으로 보니깐 내 머리 좀 덜 누리기려해 보이네 소소한데 솔직히 지금 사람이 다 토해보여서 안 하는 거 같아 전지적 브이로그 시청 눈 앞을 봐야 돼 그럼 눈이 히메트컷으로 나오겠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입몬 하이 나는 뭐였지? 봄 소프트 여름 소프트 소리라고 해 혜이 여름 나이트 지금 내가 입고 있는 것처럼 입고 쓰고 하고 있는 것처럼 색깔이 맞는 건 다 하나도 없었다 하우치 색깔 빼고 하우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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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흐흐흐흐흫 싸나라다 차가운 버스가 날아와 꽂힌다 흐흐흐흐흫 떠 떠 떠 다행히 물이 켜져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뿌옇다 안경에 김 껴서 더 뿌예보임 아이쿠 아 순시려 겨울에는 해외에서 할 수 있는 선집자가 되어야겠다 여기가 선집자라고 coal 아이쿠 아이쿠 으악 아, 나비 나 제발 왜 그랬지? 왜 이렇게? 왜 이렇게? 노ow 노오로 자학년 타이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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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폰으로 버스비를 찍기 때문에 타이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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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urvival 타이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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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아무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어? 뭐야, 세상이 나한테 억감을 시전하나? 세상이 나에게 거짓말을 했어? 난 지금까지 속고 살았던 거야 다들 나한테 코랄 잘 어울린다 했잖아 라고 머릿속으로 절교를 했는데 아마 여러분도 받아보시면 같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하하하하 여러분도 겪게 될 거예요 나도 그럴줄 몰랐어 손이 너무 시러워요 난 이제 못해 집가서 할 거야 다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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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